다들 아시다시피 유부녀들은 명절만 되면 우울증 호소인이 된 다음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불륜 커뮤니티 여성들을 통해서 어째서 그녀들이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지 보여드릴까 하네요. 불륜 카페에 불륜남과 고향 친구인데 뭔가 짜릿하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올해 설 연휴 동창회가 열려서 갔더니 어릴 적 잠깐 사귀었던 남자가 너무 멋진 남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날 그 남자를 보니 소식적 기억이 떠올라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처럼 즐겁게 불륜했답니다. 그 후로 종종 연락하며 지내다 지금 추석 맞이 불륜남 만나러 가고 있어요. 시댁가자 보채는 남편 버리고 친정 간다 말해놨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쩌증나는 시어머니 얼굴 안 봐도 되는 데다 저번 설날 때 불륜남이랑 노는 게 어찌나 즐겁던지 설날 이후로 추석까지 반년 내내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남편에게 맡겨두고 오랜만에 화장하니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 너무 설레네요. 잔뜩 사랑하고 싶어요라는 악마도 울고 갈 불륜녀의 저 발언들이 보이시나요?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불륜에 빠져 시댁가자는 남편을 버리고 아들도 남편에게 버려두고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 안 봐도 되는 친정으로 도망친 여자. 저 여자는 과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시댁가자 말하는 남편을 개버리듯 버리고 왔을까요? 여보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1년 365일 동안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또 가서 집안일 해야 해. 나 너무 우울해 명절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을 떨쳐내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명절 연휴 아직 시작 전인데 벌써 연락하고 싶다 많이 그리운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치으찌으자 오래오래 사랑하자. 라는 우리 한국료부녀들의 싱글벙글 명절 연휴 이야기. 그녀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어째선지 몰라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명절 앞두고 불륜녀 헤어졌습니다. 도저히 현타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명절 앞두고 헤어졌네요. 맘이 많이 아프고 눈물이 계속 나네요 라면서 명절의 현타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불륜녀들. 무너지는 나. 그만하자고 이야기해놓고 서로 자주 보는 사이고 친구였기에 그냥 응원하며 지내기로 했는데. 연락을 계속 한 탓인지 커피만 마시자고 카페에서 제잘거릴 땐 좋았는데 막판에 무너져서 안고 키스까지. 거기다 오늘은 또 명절도 있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불륜남을 너무 사랑해서 명절 때 안 보는 게 힘들다는 우리 유부녀의 모습. 어째선지 몰라도 명절 시댁에 불려가서 전부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불륜남과 함께 있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유부녀들의 모습.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유부녀들이 불륜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없는 이야기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불륜카페에서는 불륜남에게 돈 받은 걸 자랑하는 타임이 열렸고 신세계 100만원 받았다는 사람과 1500만원 받았다는 사람 3000만원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허언증 같으십니까? 이 불륜녀들은 실제로 자신의 통장을 인증하고 있고 진짜로 1500만원을 명절 기념으로 받는 여성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팩트이죠. 여러분의 아내는 아닐 거라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아닐 거라 100% 확정 짓지 말아주세요. 여자는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성별이고 여자가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 옆에 있는 남자에게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팩트이니까요. 오늘 저는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불륜녀들의 본심을 알아봤습니다. 명절 때 시댁 가기 싫어하는 여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시댁 가자 보채는 남편 버리고 친정 간다 말해놨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댁 가자 보채는 남편 버리고 친정 간다 말해놨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댁 가자 보채이 여자가 cit Hebrew hade일까요? 구매 수巨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